2020년 5국공채 1순환 2회 복둥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이랬때 봤던 답안지네요. 글자나 스타일을 보니까 들여쓰기 이정도 좋습니다. 들여쓰기 이정도 좋고 법적 성질일 때는 쟁체변정리를 생략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행정행위 구체적 내용으로 써준 거 아주 좋아요. 의정도로 써준 게 좋다고 했죠.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설은 곧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의 처분성은 부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또는 환지예정지계획에 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환지계획이 나왔으니까 처분성이 인정된 환지예정지계획도 써주는 게 좋겠어요. 내용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수성질설로 간다. 산의 경우 행정계획이고 조문서증을 가져줬습니다. 행정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여 첨성도 긍정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런 용도구역이 결정된다는 거죠. 문화재보호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의 설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행정계획의 일종이 다 알아두십니다. 재량행위인지 법의 속 반법론, 요건 쓰고 포섭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쓴 스타일은요. 소목차로 좀 생략시키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상당히 좋아요. 설문 1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취소성이 적법성이죠. 이거는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입변경청구권에 우리 그전 시험에는 행정계획청구권이 나온 적이 있었고 5국공채의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개입변경청구권이 인정된 네 번째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소직의 적법성이 나올 때 소송요건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문제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것만 찾아주는 겁니다. 쟁점이 되는 것만 찾아주고 나머지는 기타 소송요건으로 포섭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대상적 경위에서 거부처벌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가 첫 번째 부수 쟁점이 되고 필요하다면 그 신청권으로서 계획변경청구권 이게 바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학산미 판례, 검토미 소결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포섭하는 능력을 보세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신청권이 있는지 검토한다. 물론 이것을 제일 뒤에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계획변경청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계변청이 있으니까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을 마지막 소결에다 써주는 것도 방법이고 여기처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구적격서를 취하면 이 정도의 포섭으로 즉 2조 1항 1호의 처분 개념으로 거부처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판례에 따라서 신청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권에 대한 논의를 넘겨놨습니다. 계변청 인정 여부 이 쟁점 이름이죠. 꼭 쟁점 이름을 쓴다. 학살이 특별히 없으면 판례 위주로 써줍니다. 최근 판례까지 써줬네요.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변경을 요청할 법상투리상 신청을 인정했다. 이게 우리 시험이나 입법고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판례니까 이 판례는 별도 학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제목을 문도에다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익법규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사익법규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앞에다 써주는 게 채점할 때는 편해요. 조문을 이렇게 써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1, 2, 3번 따라서 결론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은 채점자를 위한 배려죠. 꼭 쓰라는 건 아닙니다. 원래 안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써주면 채점하기가 편해요. 한고승의 대성적격 충족한다. 아주 잘 썼네요. 언급할 게 별로 없네요. 기타 소송조건, 소송조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표를 찍어주면서 요건을 맞게 쓰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눈에 확 띄게 아주 잘 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런 완벽한 답안지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쟁점 두 가지였죠. 거부처분 성립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변청. 자, 3순환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워낙 답안지를 잘 써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거부처분 성립요건의 신청권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구적격설에 대한 논구를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처분 개념에 맞게 2조 1항 1호에 처분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위가 있다. 이때 처분 개념에는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권은 원구적격 요소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원구적격설의 논거입니다. 따라서 원구적격설을 취하면 거부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개념으로만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권은 원구적격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밝혀주면 좋겠고 개변청 같은 경우는요. 암기된 대로 써주지만 나중에 검토미 소개를 쓸 때 검소 검소 쓸 때 계획변경 청구 계획이라는 건 행정계획이라는 건 장기성 종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된 국민 개개인에게 그런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인정한다면 장기성 있는 사업 자체의 추진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분야의 특수성으로서 장기성 종합성을 요구하고 관련된 많은 이익을 이익형량해야 되는 고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 즉 신청권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이 답안지처럼만 써도 고득점 답안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 답안지를 쓸 준비가 돼 있으면 삼순한테는 이런 고득점 포인트를 보강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자 문제를 보지 않아도 답안지를 보면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느냐? 질문이 이거네요. 청구의 인용 가능성 유법성 심사 방식으로 계획재량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형량명령 원칙 계획재량의 의미 구별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양적 차이다. 그런데 양적 차이면 형량명령 원칙은 특이한 유법성 심사 방식이 아니라 비례 원칙에 적용돼가 됩니다. 같이 쓰기도 하니까 양적 차이라고 본다고 해도 특이한 유법성 심사 방식이다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논리로 따지면 양적 차이에 불과하면 비례 원칙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에 적용돼. 질적 차이로 봐서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일반 행정재량을 통제하는 비례 원칙과 달리 계획재량 분야에서 유법성 심사 방식으로 형량명령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주의해 주세요. 형량명령 원칙 의미인 내용 공익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상호관 사익상호관도 형량하는 것이 내용이죠. 효과 효과는 형량의 불황사 혜택 흠결 오영량 이게 판례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학자들은 조사의 누락 흠결 이런 것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만약에 써버리면 조사의 누락 흠결까지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형량명령은 내용상 하자라기보다는 절차상 하자와 실차상 하자가 다 종합되어 있는 이론이 돼요. 그런데 형량명령 원칙이라는 것이 형량명령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그 요소로 그 효과로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조금 서로 다르겠죠. 제가 많이 쓰는 형량불황사 혜택 흠결 오영량 여기는 이제 판례 문구예요. 판례 판례에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써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계획 변경에도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되는지 이걸 안 써주면 안 돼요. 이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형량명령 원칙이 계획 변경이 적용된다는 걸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누락하면 안 돼요. 누락주의 참조조문은 이렇게 꼭 써주는 겁니다. 좋았어요. 다음 다음은 문화재 보호 법적 성질 그렇죠. 정체매정지는 법적 성질에서 생략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강학사 행정계획인지 직접 포섭으로 들어갔네요. 직접 포섭도 좋습니다. 보통은 의의 써주고 이럴 때는 강학사 행정계획이란 쭉 쓰고 사안의 경우 그러면서 곧바로 포섭해도 돼요. 이럴 때는 반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강학사 행정계획이란 이러이러한데 뭐예요? 전기정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목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수단을 조정 종합해서 장래 일정한 질서 형성으로 목적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뭐 이 정도 사안의 경우는 이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아주 좋아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조정 종합해서 장래 일정한 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이런 관련법에 근거한 행정계획 결정에 해당된다. 아주 좋습니다. 뭐 의의까지 써주면 더 좋겠고 의의를 써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의의에 들어가는 개념 표지 개념 요소들을 다 포섭에다 집어넣았네요. 행정계획의 처분성 보통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줄곧고 처분성 인정 여부인데 상관없습니다. 법규명성 행정행위사 물론 행정계획과 처분을 거의 동일하게 보기는 합니다만 미묘하게 좀 다르죠.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행위인지 여부 또는 처분성 여부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단어를 꼭 써주세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 보입니다. 관련법 써주는 거 아주 좋고요. 따라서 재량이다. 그리고 행정계획 분야에서의 재량인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계획재량의 개념정도 써주면 되겠네요. 비교적 물론 뒤에서 써주려고 여기는 안 썼겠지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치성의 대상적격 쟁점의 정리 적법성과 관련해서 거부처벌의 성립요건으로써 신청권 필요성 이때 계획변경 청구권이 주로 문제된다. 잘 썼습니다. 거부처벌 성립요건 여기는 목차 1, 2를 나눴네요. 법상조례상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단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신청권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이 있느냐 신청권 청구권 뭐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성립요건 관련된 판례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유사한 사안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좋습니다. 관련 판례가 나오면 관련 판례를 써주는 거 좋아요. 사안의 경우 강의 법규성과 관련하여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포석 훌륭합니다. 조문을 꼭 이렇게 써주려고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익보호 취지도 재산권에 관련된 고려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적합성 심사에 관한 의무가 있는데 계획청에는 적합성 심사를 일정한 주기마다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쭉 써있는데 보면 공익적 요소가 있고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사익보호 취지도 동시에 있다는 걸 여기서 찾아주는 게 핵심이죠. 그 외에 기타 손흥권 충전 여부 쓰고 설문 해결 아주 잘했어요. 청구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계획재능의 법리 그리고 계획재능에 대한 통제법리로서 형량명령 의 의 하고 학설이 나왔죠. 지금 쟁점 이름이 들어가줘야 돼요. 뭐 구별 이걸 쟁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걸 쟁점으로 본다면 여기는 여기는 의미 문제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목차도 많이 씁니다. 의미 문제점 학살이 나왔기 때문에 학살 앞에는 의미 문제점을 써줘야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의의를 써줄 것 같으면 2번에다가 쟁점 이름을 써줘야 돼요. 병렬 목차의 어떤 논리성을 기한다면 1번에다 의의를 써준다면 여기에는 행정재능과 계획재능의 구별 여부 뭐 여기에 이미 써놓긴 했지만 여기는 좀 더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쓰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내용으로 써주고 계획재능의 의의를 써줬다면 여기서는 계획재능과 행정재능의 구별 여부 쟁점 이름을 쓰고 학살은 양가로 내지는 반가로로 내려가는 것이 목차의 명렬적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형렬 명령원칙의 내용 여기는 이제 내용 및 효과로 써주는 게 좋겠어요.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이익형량해야 된다. 관련된 이익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 사익 상호간 그게 바로 내용이죠. 여기는 지금 효과를 쓴 겁니다. 효과 여기는 이제 아직 암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 정도는 아주 이순환 치고는 아주 훌륭합니다. 조문 조문을 우격다짐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조문 여기 써놨네요. 이렇게 조문을 확실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든 아주 잘 썼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은 어떤 목차의 어떤 논리성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는 건데 아주 이순환 답안지 치고는 아주 훌륭합니다. 1회에 걸쳐서 2회까지 답안지들이 참조할 만한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이순환을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답안지를 잘 쓰기는 힘들어요. 잘 쓴 답안지를 자꾸 흉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변청이라든가 중요한 쟁점이 있잖아요. 하자승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쟁점 1년 동안 순환을 쫓아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쓰게 되는 중요한 쟁점은 미리 짜 놓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최고 답안 최고 목차가 어느 정도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변형될 뿐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어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 쟁점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끝나면 중요정점에 관해서 나름대로 자기 최고 답안 자체 답이죠. 자체 답을 어느 정도 서브가 돼야 돼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자 이순환 이에 복둥이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